핀 사이즈인데? 핀 사이즈 핀 사이즈 핀 사이즈 핀 사이즈 핀 사이즈 많다 많아 이걸 다시 육지로 가져갈 수도 없고 다시 또 당근 해가지고 다 팔아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최소한으로만 제가 시켜놨습니다 야 쿠팡은 진짜 한 이틀? 플러스 이틀 정도 걸려 아 꼭 필요한거지 이게 핀거 같은데 제주도 사리하면 일이 더 끊길거라고 생각을 했잖아 아무래도 근데 너가 뭐라 그랬어 오면 또 다른 일이 생긴다 컬투쇼가 제주도에서 하는데 제주도 특집으로 제가 또 나가게 됐습니다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거야 여기로 왔는데 제주도 특집에 또 일이 또 생겼어 스케줄을 미리 짜놓은 것처럼 마치 미리 짜놓은 것처럼 굉장히 바쁜 사람처럼 와 그럼 무조건 일주일 있어야되네 에어매트 캠핑용 텐트를 지금 다 샀습니다 캠핑용 텐트를 지금 다 샀습니다 와 크다 그니까 이거를 이제 입으로 물어야 되는데 하하하하 내일 병원 가겠는데 어 이게 아 바람넣는게 그것도 이 눌리는건가 빡셈대로 기계 바람넣는거를 안사니까 이게 쌌구나 하하하하 사람이 입으로는 못 불어 이거 근데 입으로 물어야지 유튜브가 아니? 내가 오도바이 바람 넣는걸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아 자동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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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오 존나 신기하다 어 나도 신기하다 아 세상이 또 바뀌었네 오 아니 나는 이것만 바뀐래 장난하나 이랬는데 하하하하 이렇게 되는데도 입으로 물어야 유튜브가 가긴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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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가 사는침네 하하하하 아 난 그거 중고어 부르는거야 아니 너는 차박용 있어 매트 아 좋지 좋지 내가 가져온 이것도 뭐 다 교체 뭐가 이게 좀 고장이 났어 에러가 되어있잖아 에러 에러가 되어있거든 근데 이것도 여기랑 저기랑 다 교체해준다 새건데 안되더라고 형은 뭐 남녀 발음 안했네 아 지금 너무 깍치고 있다 빼 빼 아니 이게 좀 싸서 제어를 못하는거야 터진다 터진다 오 좋다 자동 제어 시스템이 없습니다 아 근데 진짜 크다 퀸사이즈인데 퀸사이즈 아니 이게 바람으로 하다보니까 약간씩 빠진대 빠지면 다시 채워넣고 빠지면 다시 채워넣고 딱 좋다 아 이거 물에서 띄우지 말라고 하네 아 여기에 너무 과하게 바람으로 퍼질 수도 있다고 경고사항이 있네 꺼야겠다 꺼야겠다 오케이 와 오 좋네 최곤데 어 좋아 좋아 이거는 아 여기 놔두는건가 아니 저쪽 아 자 이제는 흥제 침대가 나옵니다 이야 뭐 이거는 내가 이제 차가 캠핑할 때 어 차 이제 그 시트 다 눕히고 그 위에 에어멘트 어 아니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이것도 자충식이라서 알아서 바람 들어가는 거라서 아 스스로 어 스스로 커진다고? 어 너는 스스로 안 터져? 아침에 하하 하하 아침에 심하랬거나 이제 오케이 오 이걸 열면 봐봐 소리가 들리지 어 그러네 안 버리고 가지고 있었던게 웬만해선 그들은 못 말린다 노후 선생님 안 버리잖아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어 하하하하 그들을 막을 수 없던데 결국엔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쓰네 하하 오 요거는 이제 오토바이 내가 바람이 좀 빠질 때 음 오 오 두프로 오르네 너 머리 있는 데야 머리 아 오 두프로 올랐지 오 이 정도 어때 어 좋아좋아 탱탱하이 오케이 구 아 이건 또 베개야 베개가 따로 있구나 어 어 베개가 아닌데 죽부인인데 어 내가 베개를 안 가져왔나 아 이게 베개이긴 한데 이것도 일단 바람으로 넣어보지 뭐 뭐야 그 약간 안고 자는 거 아이가 아니 안고 자는 건 없는데 원래의 용도가 뭐야 물놀이 아니 물놀이 해도 될 거 같아 아 1열과 2열 사이에 약간 공간이 비잖아 그 의자를 차에서 넘겼을 때 아 그 사이에 쪽지 건너서 평평하게 만드는 아 아 아 네 참 누워봐봐 어떤가 심지어 이게 이게 더 비싸 아 이게? 어 어때 어우 좋네 베개 필요없다 진짜로? 저기 한번 누워봐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거는 일단은 점프에서 누울 수가 없고 하하하 이거는 그래도 막 대포점프에서 누울 수 있잖아 오 아 이게 확실히 좋다 아 템퍼네 그 비싼 침대 매트리스인데 어 나사에서 만든 이 아래 무중력 상태 그니까 지금 무중력에 떠있는 듯한 느낌 이게 좋아 저게 좋아 이게 좋지 아 이것도 좋아 어 좋아 좋아 어 진짜 좋아 이거는 이제 그게 된다라는 거 아니야 젝스키스 아 그렇지 그렇지 이야 최고다 오케이 오케이 여기 공간을 행거를 설치를 해서 옷방경 이렇게 쓰려고 그러고 오우 오 이거 가벼워 가벼워 아 여기 딱 좋네 어 나는 여기를 내 방으로 쓰려고 하는게 왜냐면 이제 폐쇄적이라고 여기 여기 이거밖에 없어서 햇빛이 안들어 자동안나 포턴이 되고 네 방은 아 나는 6시에 일어나야 돼 하하하하 아니야 나는 여기 좋은 거 같은데 여기? 아 근데 완전 햇빛이긴 하다니 어 너는 여기 안으로 안으로 들어가면 햇빛이 들어 어 차라리 그게 난 거 같아 어 여기 아 이중 매트를 내가 펴줄까 잠깐만 있어봐 아 아 딱이네 어 딱이다 어 딱이야 아예 아 이거 마치 그러니까 사이즈를 맞춘 것처럼 됐네 진짜 딱 손님 여기 자면 되겠네 최고인데 응 최고다 필수 필수 아 왔네 제주도 오는 연예인들 보면 딱 집 왔을 때 막 언박싱하고 소개하고 하더라고 어 앞치마 아닌데 아닌데 앞치마를 시킬 수가 없네 아 배에 홀 도마 도마 도마가 있어야지 어 다 캠핑용으로 또 다 사용할 수 있게끔 음 아 이것도 아 이거 아 이거 테이블이네 식탁을 사는 거는 어 아닌 거 같아서 캠핑용 식탁이야 이렇게 어 오오 이렇게 되고 오 좋네 어 자 이거는 여기서 밥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아이 충분해 된거고 된거고 싼 기본적인 거 옷 많이 걸 것도 아니고 저 월요일날 커트쇼 나가는데 거기 제주방송에서 콜라보를 합니다 제주방송 관계자분이 제 유튜브를 볼 수 있어요 어 그러면 저희 제주방송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음 어 광수씨하고 그 친구랑 같이 하는 건 어떠냐고 내가 제안을 할 건데 출연료 얼마면 하실겁니까 사실 저 50도 합니다 옛날에 200 왜 비행기 값 왔다갔다 왔다갔다 빼면 뭐 160 어 이제 그냥 여행경 촬영경 근데 만약에 2부호라든지 개미앓기가 45회 불렀어 아 그런 걸로 싸우고 싶진 않고 하하하하하 이렇게 그렇게 하려면 하하하하 하하하하 선배들이 해도 상관없네 어 저 여기 구멍이 있는데 구멍을 항상 잘 뽑아야 돼. 그렇지. 이렇게 해서.. 내가 올 때 이렇게 들을 일은 없어. 이렇게 들으면 되잖아. 어. 내가 올 때 이 행동은 서울에 안 가져갑니다. 여기가 딱이지. 속옷 뭐.. 속옷! 수납장이네. 말 그대로. 에어하우스에다가. 아 그러네. 전원주택이면 여기 이제 모기 퇴치. 응응. 여기에서 연계 수확 나게 하는 거야. 내가 이게 긴 베개를 시켰는데 보니까 비계 커버만 시켰어. 베개를 안 시켰네. 어. 내가 봤을 때 여기 비닐홍지만 여기 다 집어넣어도 뿌질뿌질할 것 같은데. 도망가. 어 끌렸나. 나무. 장자. 아아. 아아. 이제 요거는 너 오리발. 요거는 이제 위에 터프 같은 거 칠 때. 음. 이게 이제 내 오리발. 오리발. UDT 막 진짜 침투형. 저거에 비해서 무게가 한 열대는 더. 아아. 후우. 후우. 야아. 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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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야아. 이거는 그냥 비계로 쓰면 되겠다. 오우 좋다. 여기다가 내가 이걸 비계로 한번 써볼게. 비계? 어. 오우. 오우. 딱 고정이 돼.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 돼. 와아. 따라라란. 따안. 자. 조명까지. 충전도 딱 할 수 있고. 응. 바로 있고. 그 정도면 그 충분하지. 여기에 바로 내 화장실 있고. 그 다음에 24시간 흘러나오는 음악소리. 그랬어요. 잡아. 아. 저건 못 찾겠다. 뭐야. 거미? 이게 노래소리가. 가수 거미가 부르는. 아아. 그래서 그렇구나. 아아. 친구라도 그걸 그랬어. 네.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전원주택은. 그렇지. 어. 아무리. 와. 여기 봐봐. 진해 있다 진해. 어? 아. 죽었네 죽었어. 여기 진해 있고요. 어. 벌레가. 진해가 또 있어. 봐봐. 저희는. 어. 사람? 어. 진짜 거미 있는데 보여줄까? 따라하러. 와. 세마리다. 저 안이까지 보이지? 거미 아웃스인데 거미 아웃스. 와. 헌키파를 들었는데 안에 파리가 죽음이. 아. 크다. 헌키파를 들었는데. 파리가 있어. 자. 포스트 파스터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야. 야. 오케이. 나는 솔직히 이런 걸 안 무서워하거든. 이거 잡는 걸 좀 좋아해. 근데 이제 이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전원주택은 아마 고민을 좀. 그렇지 그렇지. 진짜로. 아무리 깔끔해도 어디 틈에서든가. 벌레가 와. 올라오게 돼 있어. 아니면 우리가 문 열고 왔다 갔다 할 때 무조건 들어오게 돼 있어. 어디 갔지? 아. 저 안에 세 마리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안 보이네. 다져갔나. 우와. 액션. 세 마리 생포. 야. 이게 전원주택의 이제.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자 어떻게 수정시키겠습니다. 바이바이. 친구라도 될 걸로 그랬어. 이게. 진짜. 나 같은 사람은 진짜 어릴 때부터. 뭐야. 똥이. 눈나 크다. 이거 뭐야. 거미잖아. 개 신기하게 생겼네. 살아있는 거. 죽은 거 아이가. 우와. 죽었네. 굳었다. 이걸 먹어야 썸네이. 거미인가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으응. oque단 juris. 아잉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방초소금 멸젓 멸젓이 아직 끓기 1분 직전이에요 거의 뭐 멸젓에 샤워를 하는데 멸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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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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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백김치 김치볶음밥 이거 어떻게 죽여야 되냐 이거 진짜 아이씨 왜? 아 치네 코스트파스터 더 잘 흔드는데 와 이건 뭐 참포했습니다 아이씨 지금 코스트파스터 코스트파스터 아이씨 약간 새우튀김 같아 약간 그렇게 됐네 기겁하겠다 기겁하겠어 안녕하세요 미키란트 조카 야옹이예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이야